우리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 나오는 거 아냐? 어 아 바닷바람 너무 좋다 진짜 신나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함현지입니다 배우 함현지 남편이자 유튜브에서 햄편으로 출연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전지가 있잖아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저희가 둘이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저는 외고에 다녔고 남편이 민사고에 다녔는데 둘이 고등학교와 같이 연합 1일 호프를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 술자리 술게임을 하던 테이블에서 제일 귀여운 남자분에게 번호를 땄죠 지금은 저녁 시간 우리는 블랙홀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저 완전 어렸을 때 애기 애기 하죠?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 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이미 돼 줄게 항상 너만의 예쁜 이야기로 소세지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신랑 신부 너무 예쁘다 결혼하러 가는 것 같아 부부의 사랑과 믿음으로 동굴을 둘만의 캐슬로 만들어보세요 너무 재밌다 보여드려볼게요 동굴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거친 환경이겠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또 도전의식도 약간 생기는 기대가 돼요 엄청 스릴 넘칠 것처럼 기대가 되는데 그거를 함께 이겨내는 어떤 끈끈한 동지에 우리가 이렇게 섬에 가는 거는 신혼여행 이후로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신난다 나 이런 거 너무 좋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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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설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어드벤처로 막 쏟아내는 생각에 막 설렜어요 또 5분간 달려 동굴이다 갑자기 발견했어 안녕 나 진도에 온 화면이 뭐를? 넷 아니 난 왜 다 들려드려요 왜 걍